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연예의 김지우입니다. 배우 신민아씨가 동양인 최초로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. 세계적인 톱 모델들 사이에서도 자신만의 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는데요. 오늘 첫 소식 함께 보시죠. 배우 신민아씨가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. 사진 속 신민아씨는 여러 장소에서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하며 다양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죠. 바닷가에서는 소녀같이 발랄한 모습으로 또 창가 앞에서는 자연스럽고 신비로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네요. 신민아씨는 뉴욕에 본사를 둔 패션 브랜드 측의 러브콜을 받고 모델로 발탁됐는데요. 신민아씨의 사진이 패션계의 톱 모델 미란다 커, 캐롤린 머피 등의 사진과 함께 미나라는 이름으로 공개됐습니다. 세계적인 톱 모델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을 만큼 신비롭고 동양적인 매력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